최근 1년 동안 꼭짓점 댄스를 두 번인가 했는데 다 시청률이 안 좋았어. 이게 최악 아니야, 이게. 시청률이 올라가야 돼. 성령이 누나 때문에도 무조건 올라가야 돼. 성령이 힘에서 쫙 올라가야 돼. 저희가 입수한 정보 중에 김성령 씨도 한 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그냥 뭐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. 운동 삼아. 누나 춤 잘 춰지. 방송댄스.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? 뭐 저 어떻게 걸그룹 노래 중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이 배웠어요. 많이 배웠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될 텐데. 만약에 위험했어. 한 단위도 아니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. 많이 보여주고 싶었겠어. 그게 아니라 나도 가끔 이런 거 하잖아, 그럼 댓글에. 아주 하락을 한다, 하락을. 그런 댓글을 했어. 그 친구들 뭐하는 걸 곱깝게 봐. 그냥 한번 생각나시려고 그냥. 아 잠깐만. 일어나시네, 일어나시네. 음악을 쓸어드려야 되는데. 음악 뭐 드릴까요? 수지의 홀릴레이를 배웠어요. 수지, 수지네, 수지. 수지의 홀릴레이를 배웠어요. 그거 진짜 어려운데. 오늘은 하났데. 네 품에 안겨 있을래. 몸에 힘이 바치네. 넌 나의 유일한 춤 다 같애. 자, 음악 춘지. 아이돌 같아. 네. 아이돌. 자, 포즈 들어가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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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대로 배우셨네. 네. 야!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거울 앞에. 거울 줘봐. 다시 한 번 안 돼. 야. 거울 한 번 줘봐. 이, 이 동작을 한 달을 배웠어요. 오, 오. 원래 1, 1분 30초짜리 완벽하게 추려면 한 달 제대로 걸려요. 네, 근데요. 춤꾼이 아닌다.